1. 아이쿠 2. 아이쿠 아버지!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흐흐, 녀석도 참! 이 길만 벌써 30년째 다니고 있으니 걱정말거라!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악! 아이고, 여기가 어디냐? 아니, 웬 아이들이? 아하하하하,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여기가 혹시 우윤희 사막인가요? 무슨 소리니? 여긴 죽음의 도로라고 불리우는 융가스 도로야 네? 융가스 도로라고요? 그로스가 GPS 입력장치에 오류가 났나 봐 큰일인데 할 수 없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온 레인저 탐정단입니다! 우윤희 사막으로 가는 길인데, 혹시 가는 방향이 같으면 태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우리도 우윤희 사막으로 가는 길이긴 한데 거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3시간은 걸릴 텐데 3시간이요? 에그토, 포탈건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아직 2시간 50분 정도 남아있긴 한데 혹시 우윤희 사막에 빨리 도착해야 하는 거니? 저기, 아저씨, 혹시 지름길 같은 건 없나요? 저희들이 2시간 안에 우윤희 사막까지 꼭 도착해야 하거든요 흠, 2시간이라 천록!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렇게 위험한 길에서 속도를 냈다간 큰일 난다고! 도저히 안 될까? 1시간 30분 안에 가조지 에? 다들 타라! 우리 아빠가 예전에 F1 레이서였거든 레이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스릴이구나! 다들 안전벨트 꽉 매라고! 너뜸, 이건 내 안전벨트야! 같이 좀 하고 있자! 너무, 어지러워! 와하하! 으어억! 으하하하하! 탈라, 탈라! 다 왔다! 1시간 29분! 신기록이야! 저, 진짜... 대단한 운전 실력이시네요